야 지금 여기 서포트들 있지? 야 잠깐만요 내가 창술로 올게 서포트 다 데리고 갈게 그냥 아니 잠깐만요 야 땅공사 뭐야 이거 페이크가 있었구만 야 알감자 아 잠깐만 딜 서포트 있나? 딜 받으 가능하라고? 1렘만 딜 받으 좀 야 이 사람들 좀 살려야겠다 야 이게 이게 로아판 하렘인가? 디코로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가자고요? 여기서 채팅으로만 해볼게 받으는 여자들이 한다라는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전에 군번 부르세요 몇 명 안되네? 자 30대 이상 남성분만 손 빨리 들어라 눈치 보지 말고 구라치고 있어 고 구라치고 있어 고 낙이는 풀주지야 너무 좋고 욕망 20줄 만들어달라고? 좀 기다려봐 타이밍 보고 아 뭐야 공대장을 주고 욕망을 망했어 망했어 아니 수박 공대장을 줘야 20줄을 만들지 아이씨 와호 무리였네요 저거 딜 들어오는거 보니까 정, 전령세 따지겠는데?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 미친 하루 종일 넘어지는데 아 아 넘어간줄 와 C댕 정룡포 두방 때렸다 이거 킹두산은 아마 안나올거구요 야 야 C댕 알감자 졸라 세네 이거 왜 이렇게 거칠게 깔아앉냐 굿 야 잠깐만 아 이거 매우 걸리는건 좀 아닌데 야 이거 나 빨리 살려야된다 다 죽어요 왜 안써도 되겠지? 축소를 많이 못채웠는데 다 됐겠지? 오 야 잠깐만 매워 굿 야 누가 실행 타정없이 스킬 써버리는데 가시고 급타바드도 좀 많은데 급타바드도 좀 많은데 뭐야 죽어 서폿 일곱명 구제완료 야 근데 알감자 졸라 세네 이 캐릭 자 수그링 자 입찰들 하시고요 야 입찰 안하고 그냥 나갔다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 50원 주고 가져갑니다 저거